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실제하는 이미 존재하는 그런 민심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만들어내고 싶은 여론을 발표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원래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빌미로 해서 뭔가 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이상한 뭐뭐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기에 요즘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한 번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주자주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널뛰기를 해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명성이 아주 자자한 TV에서 시민의 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은 12월 7일 날 친정부 여론조사 기관으로 아주 널리 알려진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를 불러서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공론화시키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저는 여론조사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저는 부르지 않고 꿈들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을 따라잡은 이재명 대선 후보 여론조사 추이 분석 박시영 이택수 윤석열 지지율을 따라잡은 이재명 대선 후보 여론조사 추이 이런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제각각이겠지만 제 입에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음 저 양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모양이구나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아마 이런 생각을 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7일이 지나고 12월 9일자 거의 모든 국내 신문들은 8주 만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밀디기 시작했다. 추월당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를 대대적으로 그냥 전합니다. 그냥 폭포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정도로 아주 대대적으로 모든 전국의 방송과 일간지들이 보도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초박빙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띄엄띄엄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12월 7일 날 신민의 방송 tbs 김호준 뉴스공장을 통해서 그것이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전후해서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윤 후보를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국내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꼭 같은 여론조사를 국내 간 언론들이 뭐 이 뒤처지지 않을 모양새를 취하듯이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12월 9일 날 머니투데이는 이재명 38% 윤석열 36% 이재명 6주 만에 역전 성공 이런 제목의 그런 같은 여론조사 기간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12월 9일 날 서울경제입니다. 이재명 38% 윤석열 36%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 nbs 전국지표조사 이렇게 또 기사를 제목을 내고 12월 9일 날 중앙일보는 이재명 38% 윤석열 36%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하다. 그 외에 2대1시사위크 매일경제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아마 그 전국의 모든 신문들이 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박빙 승부, 초접전,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그런 대선 등으로 여론을 저는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으로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윤석열 후보를 상당폭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마구 쏟아져 나올 것으로 또 예상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가지 석연치 않는 기획된 윤석열 후보 측의 악재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검찰 수사라든지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 결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굳혀지게 되었다. 그런 식의 해설이나 논평이나 칼럼이나 여론조사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귀를 가릴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선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들어진 민심에 걸맞는 만들어진 선거 결과가 이른바 군들이 주도해서 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좀 맨 메이드 사람이 만든 거죠 모든 것을. 결론이 궁금하신 분 같으면 초접전을 벌렸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가 단 몇 퍼센트의 격차로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3구 대선의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초접전을 벌렸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가 단 한 자리 숫자인 몇 퍼센트의 격차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3구 대선의 결론이 되겠죠. 만들어진 여론조사 만들어진 선거 결과가 두 눈에 펼쳐지듯이 보이는데 딴 분들 생각은 과연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모든 것들이 기획에 따라서 돌아가는 마치 연극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야당의 캠프에서는 김치국을 마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 핵심 문제를 외면한 사회나 민족은 결국 비용을 치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비용이 시간을 두고 얼마나 막대할지 도무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최소한 수십 년 뒤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이웃나라 같이 되어가는 겁니다. 민신 따로 선출직 따로 그래도 다들 행복하게 하하 호호하면서 재밌게 살아갈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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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